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좋습니다. 그냥 좋다. 시험 문제가. 학생들 어떤 비판적인 사고나 혹은 논리적인 사고를 좀 필요로 하고요.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석만 해서 풀리는 문제들도 아니었고 플러스로 어휘의 확장성이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직역된 단어뜻 말고도 정말 그 단어뜻을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잘 출제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